현재 48세의 나이인 이정재는 6년 동안 만남을 이어온 여자친구가 있지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여자친구는 재벌가의 딸이자 삼성부회장 이재용의 전부인인 임세령입니다. 2009년 그녀가 이혼한 이후 이정재와 친밀한 사이가 되었고 함께 있는 모습이 종종 포착됐지만 두 사람은 열애사를 부정했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두 사람의 데이트 모습이 파파라치를 통해 공개된 이후 둘은 연애 중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둘은 소유의 집에서 주로 데이트를 하며 공중 예술 행사에 함께 참가했습니다. 이렇게 6년이 넘는 동안 연애를 이어왔지만 이정재는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은 연예인이기에 대중의 관심을 감내하지만 상대방은 일반인이자 아이들의 어머니이기에 나로 인해 상처받는 것을 막아주고 싶다며 아직 결혼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